왜 이리 조용한가였더니 아침부터 애니메이션을 푹 빠진 쌍둥이. 왜 무서워, 봐봐. 상환 선생님, 힘을 합쳐야 돼. 우리 코드 잡아. 줄 코드 잡아. 힘을 합쳐야 돼. 혼자서 하면 불가능해. 이겼다. 왜 이겼어? 상환 선생님이 힘을 합쳐서 도와줘서 이겼지? 어제도 새벽까지 일한 슈퍼맨 아빠는 아직 꿈나라네요. 이거 해서 우리 아빠 드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어제도 일 힘드셨죠 하는 거야. 쓱싹쓱싹. 여러 번 해야 돼요. 한 번. 아침, 고생 찬순싹. 응. 휘휘휘휘휘. 휘휘휘휘휘휘휘휘휘휘. 휘휘휘휘휘휘휘휘휘휘휘휘휘휘휘휼. 아빠! 아빠! 주무셔요. 아빠도 주무세요, 그래. 아빠도 주무셔요. 아빠 주무셔요. 이제 바나나 잘라주세요. 엄마의 정성이 담긴 흑임자죽과 쌍둥이가 고사리 손으로 만든 인절미구이. 달콤 쌉싸름한 도라지 바나나 셀프까지 아빠 정말 힘나겠어요. 여보, 여보 입맛 없고 그러니까. 오빠 좀 몸에 좋다 생각하고 드세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너네 뭐 먹을걸? 써서? 너네 꿀 타서 조금 줄까, 엄마가? 맛있어. 맛있어? 많이 줘요? 응. 그럼 쓰지 않아? 아, 장난치면 안 돼요. 아, 장난치면 안 돼요. 빨리 다 해 봐. 아, 장난치면 안 돼요? 거의 엄마가 주무셔는 게 아니고 흔드는 거. 얼만 연결해 줄 거예요. 아, 이 손 좀 꽂으면 안 돼. 사은아, 엄마 이거 도와줘. 아빠 이거 잡아줘. 됐지. 됐지. 잘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사은아, 사은아, 조금만 더 해 봐. 엄마는 열심히 해야지. 아빠가 됐다 할 때까지 해야지. 됐다. 아빠가 말씀하시는 거지, 그거는. 어, 연수아. 누구? 어이. 옳지, 그렇게 해. 아빠 스트레치. 여기를 눌러야 돼, 여기를. 연수아, 여기를. 옳지, 발끝을. 옳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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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너무. 아, 너무. 앉아보세요. 쉬머 업을 크게 하고. 자, 자, 서로 만나요.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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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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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빠 참아요. 안 보여. 슉. 시원하지? 한 번 더. 슈퍼맨이 돌아왔다 114화.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야.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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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어 동천동 뒷산에 출몰한 거대 공룡 날렵한 꼬리에 날카로운 이빨까지 영화 속에서만 봤던 그 무시무시한 공룡이 진짜 쌍둥이에게 찾아올 걸까요 과연 동천동 뒷산 공룡의 정체는 너네 이거 얘네 데리고 어제 수영했니 아 그랬구나 아빠가 공룡으로 변신한 이유는 뭘까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남자아이들은 공룡 좋아하고 자동차 좋아하고 서준이는 60공룡 서언이는 60공룡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골목 뒤에서 공룡으로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귀여워요 자기들은 공룡이라고 믿고 있는 뭐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공룡 밥 주는 거야 서언이에게는 무슨 성분을 줄 거요 그래 그거 서언이 거니까 조그만 거 서준이 줘 빨리 잠기면도 했었고 뭐 산타클로스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무리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집 앞에 바로 산이라 제가 산속에 공룡이 한번 데려오려고 합니다 우와 보통일이 아니구나 우와 어깨가 진짜 아프구나 앞이 안 보이는데 아빠가 힘들게 준비한 공룡 아이들은 좋아해줄까요? 공룡아 공룡아 어떻게 공룡이지? 아닌데 아까 공룡이니? 아니 나는 착한 공룡인데 나 어떻게 티라노니? 아니 나는 착한 공룡이야 저 공룡이 귀가 먹었나 봐 너 티라노냐고 물어봤어 어 난 티라논데 되게 착한 티라노야 나랑 놀까? 옷 입고 나올래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해 가면 어떡하지 옷 입는 동안? 가지 말고 기다려 그러자 가지 말고 기다려 그러자 안 가마 아 알았어 아이 기분 좋다 안 좋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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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릴게 그 사이 놀이터로 자리를 옮긴 휘라노사우루스 아이들을 맞을 준비 연습이 한창인데요 아아 서완아 서준아 얼른 와라 어디있네 25년? 4년 됐는데 막내 때도 이런 건 안 잡았어 나는 야과로 우와 민영아 티라노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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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아 너희들은 이름이 뭐니? 희자다 너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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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뭐네? 나는 티라노사우루스야 난 안 무서워 만져도 돼 만져봐 안 무서워 안 무섭지? 응 친구들도 왔나 보다 친구들도 왔나 보다 친구들도 왔나 보다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줘 공룡 손잡고 안녕 너희들은 이름이 뭐니? 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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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라노사우루스 이러바봐야 미안해요 한 번 만져보세요 이러跟 저랑 1 2 4 8 anim book 유부도 안 담봐 여동생도 한 번 만져보세요 방금 만져봐 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엄마도 만져줘야지 아 됐어요 헛 누가 자꾸 못 대게 만하지? 희ія 서은아, 엄마랑 노는 게 재밌어? 아빠랑 노는 게 재밌어? 안 와. 에이. 안 와. 에이. 서준이는? 눈 안 받아. 난 가야겠다. 어떻게 간대. 다리 힘이 없어 보여. 엄마를 옮기러 가요. 힘든가 봐? 네. 어떡하지 그럼? 공룡이 진짜 힘이 없어 보이지? 응. 맘마 좀 주세요. 응. 서준이도. 야냠냠냠. 서준이도 주세요. 아니, 바닥에 주지 말고요. 입에 넣어주세요. 얌얌얌. 서은아, 서준아. 응.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있니? 네. 서은이는. 아빠는 없는데. 어? 아빠는 없대요. 나는 엄마 말 잘 듣니? 그럼, 난 엄마 말 엄청 잘 듣지. 그래? 아빠 좀 잘 믿으니? 아빠 말도 잘 듣지. 할머니 말도 잘 듣지. 그래. 너도 아빠랑 할머니 놀았는데. 그랬어? 너도 아빠랑 할머니가 좋아해요? 너네 엄마, 아빠 말 잘 들어. 어, 우리 사진 찍을까? 네. 아빠 보여줄게? 네. 그래, 공룡이 옆에 뽀뽀해 주자 여기다. 서은이도. 뽀뽀. 응. 사진 찍자 사진. 아빠 보여줄게. 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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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안녕. 응, 고마워. 멍기로 누나 수고했어. 안녕히 계세요. 어이. 놀러 올거지? 네, 놀러 올게요. 우리 집은 어디야? 우리 집은? 응. 저기, 미국. 어? 응. 안녕. 안돼. 그리고, 너희들. 나는 육식공룡이야. 응. 그럼 다음에 고기 준비해 놓을게. 공룡. 예술자. 항종자. 알았어. 응, 항종자 알았어. 안 됐지? 응. 바빠.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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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공룡이 진짜 빨개다고 들었는데, 그치? 응. 되게 느리다. 공룡 뛰어. 엄마. 우리. 응. 아빠는 아직 안 돼요. 아빠는 어디 갔을까? 응. 아빠한테, 우리 집에 가면 아빠 있을까? 아빠한테 가보자.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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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왔네. 제가 피부로 느끼는 키로는 한 50kg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공룡 왔었냐고. 그러니까 왔었다고. 아빠는 못 봤지? 이러는데 그거 뭐. 그것만큼 기쁨이었죠.